두 번째 상담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267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창동역 근처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나은지 전세로 사는 게 나은지 판단이 잘 서지가 않네요. 어떤 사람은 전세로 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생기는 고민인 것 같은데요. 또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한번 이사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창동역 근처 아파트 사도 될까요? 사실 세미나도 그렇고 전화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질문이 내용 중에 오는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지금 거래 절벽이다. 전월세량은 상당히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일 어려울 때 그리고 거래가 없을 때 관심 있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일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동역이 제가 지도를 열어봤는데 창동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창동역이 이곳이고 1호선이 지나가는 곳이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 W3권에 해당되는 곳인데 창동역은 사실 서울의 2030 계획에서도 상당히 큰 부도심으로써 만들어져 있고 상당히 앞으로 미래가치가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세보다는 매입을 하셔라. 어차피 전세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차라리 매입을 하셔서 거주를 하신다면 나중에 이 창동이 개발이 되었을 때 상당히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전세보다는 매입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럼 왜 이쪽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있고 개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은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호재가 얘기되어 있는데 아직은 좀 발전이 더딘, 개발 계획이 좀 덜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 계획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창동역은 이쪽이 GTX가 드디어 들어옵니다. GTX 신호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비타당성을 아마 작년에 통과를 했으니까 올해는 민자적격성을 통과를 할 예정이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 안에 또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3, 4년 정도가 예정이 된다 그러면 2025년, 2026년에는 이곳에 창동 GTX역이 생기게 되면 제일 컸던 게 사실 강남 접근성, 서울 접근성이었는데 그것이 10분, 20분 내로 다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창동역은 상당히 획기적인 곳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이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이쪽에 이제 아레나라고 해서 대규모 공연장 같은 게 이쪽에 들어오는 계획이 있고 지금 아마 착공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예비타당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공연장. 우리나라에는 2만 명, 3만 명 이상이 공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무슨 올림픽 공원을 빌린다거나 어떤 체조 경기장을 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쪽에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공연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 하나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제일 사실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차량 기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차량 기지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 차량 기지가 드디어 진접적으로 옮기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조만간에 다 이주를 할 거기 때문에 이주가 되면 이쪽에 대규모 복합, 문화, 문화나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이 그때는 문화 시설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많이 개발 호재가 많다. 그리고 이 중랑천이 지하화돼서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공원화가 되면 이쪽 지역은 상당히 크게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지기 시작하면 이쪽 근처에 30년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고 재건축이 돼서 새로운 면모로 다 바뀐다고 하면 이곳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면 되고 이쪽 마들역 근처로 해서 상계도 지금 재건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노원역을 지나서 좀 더 가서 당국의 쪽으로 좀 올라가면 이쪽도 상계 뉴타운이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예전에 좀 작은 평수로 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이제 30년 이상이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싹 해서 변모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세와 매매를 좀 고민하신다면 과감하게 전세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거를 생각하셔서 꼭 매입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